방종할게요 오예 맞다 보고 돌리셨나? 여기까지만 하고 게임하고 방종할게요 택갓까지는 힘들 것 같고 잘한단 말이야 바이바이 스콘이 파이팅 오잉 크레스로 데스파스 테이프 남은 스콘은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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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하세요 카라님 히나? 저보다 잘하지만 많은데요 아, 네. 아, 나는 그 메세지 아? 아? 이 쟤는 정리가 너무 좋아 다 피하고 때리네 오 이제 도망 안간다 깍성하셨구만 접대 한소리 했더만 한소리 했더만 깍성하셨네 해도 올라가거든요 도망갈 필요가 없는데 자꾸 도망가더라 도망간다니까 또 올라가더라 도망간다 도망간다 1대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정말 자마자 장난이지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1대장은 리겔이 아니죠? 공신류가 1대장 2대장 공신류가 1대장 2대장 공신류가 1대장 1대장 2대장 2대장 와아 저래 하냐 50세에서 이긴다 뒤구려면 자온대요 달려가서 자온대요 상당은 안되고 완전 자세가 잘 되요 잘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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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까지 걸어간다 거기서 집까지 걸어간다 맨즈한 분들 뿐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tup 2-2 흘렸다 흘렸다구 소리 났잖아 딱 꺼렸네 나쁘더라 바비랑 킹 잘 막는다구 계속 쓰니까 막지 계속 쓰던데 나는 가드를 잘 못하겠는데 어려워 아 포트님 안녕하세요 안라이버 뭐지 삐약 포트님 초코 왔어 데빌 트위스트 이게 버튼이 잘 안되 도틈이 있잖아 오 마샤이니 완전 쎄요 원래 돼요 원래 돼 떠났어요 그냥 고집부리지 마세요 엔패로 됐어요 엔패로 할까 엔패로 할까 이 뱃감목은 뭐지 가면 끝 다음에 잡으면 국가가 부튼이 씹힌다 럭크는 진짜 이거네 럭크는 진짜 이거네 이 무대 진짜 간접다 시라이 하루감사합니다 백놈 개안전빵 전통블리 턱 포기 아깝게뇨 걔가 또 금방 올린다네 걔가 금방 올려 걔가 금방 올려